아하 아픈 그렇게 아프고 아하이 몸 너무 크시다 아 왜 악도 불러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신 차리고 내려가 씨방 내려가라고 어디 갔냐 티비 털고 죽나 패더니 가버렸네 똥그리 아니 그리고 저 친구는 어떻게 된거야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고 디아블로스 또 만나면 좋아 싶을거야 진짜 근데 여기 탐색 목표가 뭐야 도대체 아니 이해가 안돼요 학교 그지 같다고 그게 왜 갑자기 학교가 아니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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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친 푸켓푸켓 보러 왔는데 왜 없어 아무것도 디아블로스랑 볼보로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어? 쟤 칭 흘린다 어부들이 가 저거 참교육 당했나본데 볼보로스한테 그니까 푸켓푸켓가 안보여 지금 뭐 흔적도 없어 은근슬쩍 나한테 오네 저거 그렇죠 아니 푸켓푸켓을 잡아야 끝나는 건데 만나야 끝나는 건데 이게 미친 푸켓푸켓가 어디 계신지 보이지가 않아요 푸켓푸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냥 뭐 없네 푸켓푸켓푸think 갱 LP가 배경해줘서 푸켓푸켓푸히 푸켓푸 váy 아우 열 받아 이게 신고요 도대체 푸케 그러면 뭐 푸케푸케가 먹이로 사물록부터 나 빡돈 입을 줘? 개밥이지 개밥 내가 지금 얼마나 떼데 그 친구 만날 때쯤 되면 나도 겁나 쎄져 있다 이 말이지 뭐야 저 위로가 어떻게 올라가지? 저 위에서 내려오는 수밖에 없나? 아니 캠프구나 아니 그 푸케푸케가 없어요 게임이 안 끝나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 아 아 아 여기 구석에 와야 되는 거네 미쳤나봐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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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 구석이어야 진행되는 거였네 뭐 안내려 누구세요? 뭐야 3대1? 3.. 어? 아 저기요 아이템 보고 있는데 그거 없어서 하루야 주무시고 계시면 안되는데 그거 꼬리 잘라야겠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가시나 그걸 또 가시면 안되는데 무기는 일단 무조건 수비대 시리즈 쓰는게 낫다고 하는데 다른 재료가 있어서 룩을 만들려면 노가다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어디 가 여기 있음? 짧고 소리 짤라 버리고 해가리 물로 해가리 물로 무시라가 지난보다 아니 서서저주가 이어진다니 찾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이거 솔직히 뭐 해보신 분들이 한마디만 저 구석 어디 가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알려주면 되는 부분이거늘 거기 빼고 맵을 다 돌았다 이말이야 여기 빼고 맵을 다 돌았다 이말이야 어? 아 잔다 저걸 자버리네 인간적으로 어? 이거 마이크 아 끝 네 murder 치킨 에 제 백 호 아니 다 으 으 아 중국 도시 조사하는 거면 우한을 해야지 요즘만 우한에 대한 자료가 많은 데가 없어요 커맨드... 너무 보셨나 보면서... 아니 커맨드를 보는 게 아니라 감호 딱 아는 거지 2타 2타 돌리는 거 딱... 첫 타 이거 모으는 거 어? 첫 타 이거 모으는 거 캔슬하고 앞으로 가서 2타도 캔슬하고 앞으로 가서 3타에서 2번 도는 거 돌아주는 거지 뭐 당연한 것을 3타 2타 머리가 딱 맞아요 머리 앞에 서서 뒤로 한번 굴르면 딱 칼각이 나온다고? 방금 나는 칼각 잡으려고 몇 번 더 했는데 펜슬 중국어 시간에 중국어 안 배우는 꼴받는다고? 중국어 배우지마 나도 제2외국어 중국어 선택해서 들었는데 그냥 손에서 놨어 가게 없어 미쳤더라고 아 참모아는 마지막 4자 찍기가 최고 딜인데 수면시 딜이 3배로 들어간다고? 음 그러니까 2회전을 돌잖아요 그럼 첫 회전은 그냥 버리고 막타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에요? 막타만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돼요 막타만 2타 중에 1타는 그냥 버리고 막타를 3배 딜로 넣어야 된다 아 첫 탑 버려야 돼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최대한 여기 안은 깊이 아 아 그렇지 또 노예가 되어버렸구먼 리오레이야도 조화시키려고 하는건가? 확실히 딜이 다르구나 조용히 해 내가 가고싶은데 갈거요 이상하다 아이템 정리좀 해야겠다 주 withdrew 흐 mà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요로스쿠 문격주? 개꿀 아 이거 뭐가 필요하지? 이거 뭐 필요한 거지? 이거 무슨 재료가 필요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? 입수해야 하는 거죠 이거 리오레오스 아종? 영린? 뭐 그냥 죽나 잡으라는 얘기네요 아 각지에서 리오레이아 흔적찾기 아 저거 북혐같은데 저거 맵 해매라는 얘기 같은데 저거 일단 보이는대로 다 떼어 잡다보면 뭘 먹긴 먹겠지 대형 나무통 폭탄 이거 사자고? 몇 개나 갈 두 개? 네 아니 근데 그 포획용 포획하려면 뭐뭐 필요하더라 일단 마비덧에다가 포획용 마취탄 저걸 근데 마취탄은 저거 써야되는 거잖아 그치? 흠 음.. 포획용 마취탄 이거는 한계열이라 써야되는 거고 포획용 포획용 마취옥? 마취옥 안파는데? 포획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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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근데 마취옥을 안팔어 아까 뭐 아까 조사단 타험데드 보낸 거 돌아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했나? 타노스 가죽? 이여룡의 비늘? 현조의 가죽? 물주머니? 몰라 할 수 있는 것만 해 현상금 능력은 뭐야? 마지막은 내리기한 팁입니다 활성제 뭐야 활성제 뭐야 요밖에 없는 것인가 메인키 하다보면 결국엔 다 얻어서 이거 업그레인 가능하게끔 돼 있는 거네 그럼 결국 무대의 화석을 레게 납품하라고? 도끼의 골짜기에서 고대의 화석을 레게 납품하네 일단 패스트 한번 받아보자 날 또 어디 뺑뺑이 걸리려고 아니네 잠깐만 혹시 루시에서 리오레이아 흔적찾기면 아무데나 내가 가야 되는 거네 결국 그럼 가는 김에 패스트 섞어가면 되겠네 레벨 5짜리 뭐야 주방장에 두근두근 납품을 해 미쳐버렸고 도교조 황야에 잠복하다 이걸 했잖아 푸켓푸케 하는 거 그지 주방장에 두근두근 납품 의뢰를 해볼까 황장퀴 한번 해봅시다 황장퀴 한번 해봅시다 그러자 찾자 구대 화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 여자애들 먹고싶어 하는거 같은데 불당해 맨날 먹는거 지켜봐야 돼 알패달패가 제일 빡세다고 알패달 하는게 원래 모런의 재미 아닙니까 그게 아이덴티티 잖아 알 훔쳐다니는거 리오레이오스 리오레이아 알 훔치는거 개꿀 그거 알 훔치려고 몇시간씩 시간 숫자해서 하고 있었는데 어 뭐야 눈에 보이면 죽을